안녕하세요 옥스윙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오늘 이 영상부터 이 옥스윙에 관련된 영상은 모두 멤버십 영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 12,000원에 시청하실 수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은 시청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옥스윙이라고 타이틀을 걸고 제작했던 그 영상들도 모두 같은 재생 목록으로 넘어오면서 모두 멤버십으로 운영이 된다는 점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내용도 알차고 비법들이 많이 등장을 하겠죠. 자 오늘은요 우리 멤버분들하고 정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40대 이상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남자분들이 체격도 좀 있고 그래요. 그런데 KLPGA 투어라든지 LPGA 투어를 시청을 하면서 프로님 제가 아무리 시청을 해도 저 여자 선수만큼 힘이 없겠습니까? 그냥 딱 붙들고 그냥 넘기게 하면 제가 못 넘길까요? 딱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회원님이 힘이 더 세죠. 그런데 왜 저 선수들이 거리가 더 나냐고요. 저는 아무리 두들겨 패도 그냥 막 200m, 210m인데 어떻게 여자 선수가 230m, 40m씩 날아가냐고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저는 그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회원님, 회원님은 이미 노인이에요. 노인이에요. 그래요. 40대 초반인 분한테도 이미 노인입니다. 그러면 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힘이 이렇게 많은데. 스윙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스윙은 힘 플러스 유연성으로 비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즉 힘 플러스 유연성이 스피드가 만들어지고 그 스피드 속에서 공을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그게 장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원님은요. 유연성이 이미 노년층에 들어와 있는 정도로 돼버렸어요. 지금 당장 앉아보세요. 앉아서 다리 찢기 해보세요. 그리고 당장 이게 숙여서 손바닥 대보세요. 아이고 햄스트링, 아이고 뒤쪽에 너무 당겨요. 그 상태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운동을 안 한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은 거의 30세, 남성은 35세가 넘어가면 거의 이 유연성은 급격히 떨어지면서 제로에 가깝다. 이 골프 스윙을 하는데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그 탄력을 만들 수 있는 유연성은 이미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비거리를 늘리고 싶다면 피트니스로 힘을 기르지 말고 이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를 통해서 유연성을 기르고 내 가동 반경을 더 넓힐 때 장타를 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스윙을 할 때는 이 왼쪽 축 스윙을 해요. 그래서 공을 가운데다 두고 백스윙을 딱 가서 쭉 왼손으로 스윙을 하니까 이 왼 어깨 아래쪽이 회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반지름 그리고 여기까지 돌아가는 게 반지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왼쪽까지 갈 수 있는 유연성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옥스윙은 오른 어깨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어깨 요만큼 반지름 요만큼 반지름 그러니까 굉장히 컴팩트하게 강력한 힘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수들 스윙, 우리 컨벤셔널 스윙을 볼까요? 공 가운데다 두고 그 다음에 백스윙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저는 그 정도 백스윙은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왼손으로 들 거예요. 왼손으로 이렇게 들어요. 든 상태에서 지금 이쪽에서부터 회전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쪽에서 교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공하고 상관없이 왼쪽까지 와야 돼요. 거기서 교차가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클럽 페이스 열리는 느낌이 되고 결국에는 여기서 굉장히 빠른 회전이 되면서 왼쪽에서 이러한 형태 그리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지탱할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컨벤셔널 스윙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컨벤셔널 스윙을 보면 선수들은 왼손으로 가거든요. 왼손으로 쭉 이런 식으로 돌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스윙 일반적인 피니쉬까지 했네? 좀 괜찮네? 이런 스윙하지만 저는 여기서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도 왼쪽 축이 점점 유연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왼쪽 발목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덜컥 걸리는 느낌을 받고 골반 회전력도 이 뒤쪽에서 빡빡하게 당기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해야 되냐? 아니요. 계속 스트레칭으로 풀어주세요. 그런데 이 몸을 유연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유연성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오른손목을 젖혔다가 숙이는 이 유연성이 훨씬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처라는 동작을 옥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선수들은 왼손으로 치니까 이 오른손은 안 쓰나요? 아닙니다. 이 오른손을 무지하게 쓰고 있고 이 저처 때려를 이게 지금 무의식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른손목의 유연성을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이 몸의 유연성을 쓴다는 건 이미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가운데 있는 공을 치려면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유연성이 돼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은 오른발 안쪽에다 공을 가깝게 두고 왜? 여기서는 뭐 바로 밑에가 가깝겠지만 백스윙에서 들어올 땐 이게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퀘어 페이스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치는데 또 스윙 번쩍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몸을 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유연성을 몸의 유연성을 쓰는 게 아니라 손목의 유연성을 바로 써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바로 젖히고 때려주면 셋업 때문에 지금과 같이 우측으로 돌아서 가운데로 돌아 돌아오는 푸시드로우가 자연스럽게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한테 그래요. 여기 실제로 제가 비거리가 나는 걸 보고 왔을 때 아 이거 좀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치고 놀래요. 아 이거밖에 안 나가나? 그런데 옥 선생이 여기서 자 회원님 회원님 지금 용을 쓰면서 여기서 막 이렇게 해서 쳐서 했더니 막 150 날아가 지금 몇 나갔냐 한번 볼게요. 130 나갔어요. 그럼 용을 쓰면서 쳐. 그럼 제가 130을 쳐볼 텐데 어떻게 치는지 보세요. 130 130 제가 지금 130 친다고 친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딱 지금 130.8 나왔어요. 130 이 힘이 없으세요? 그러면 이 힘은 있죠. 그러나 이 유연성이 없었던 겁니다. 스피드는 힘보다 더 중요한 게 유연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왼손으로 가서 막 와가지고 쫙 디딘 다음에 이렇게 해서 피니쉬 선수들 같이 하고 싶어요.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오른손목으로 완전히 공을 갖다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저처 때려. 이거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저처. 제가 지금 스테이지 5 라인에서 월 6만 원짜리 프로그램에서 지금 연재하고 있죠. 챔질 스테이지 하고 있잖아요. 챔질 스테이지에서 곧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저처. 때려. 이것만큼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다시. 여기서 저친 다음에. 저처. 때려. 네. 거의 이거예요. 그럼 오른발 붙이고 있어야 되나요?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있고 떼고 싶으면 떼고. 그래서 우리 멤버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몸을 갖다가 막 쓰면서 만드는 스윙은 스코어를 내는데 너무 어려워요. 왜 여러분들이 유연성이 그게 안 돼요. 정말. 정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유연성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하더라도 18월 동안 모든 샷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노력 대비 효과가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옥스윙으로 그냥 즐기셔도 돼요. 저도 심지어 필드에서 그냥 옥스윙으로 쳐요. 왜? 편하니까. 그런데 남들이 볼 땐 뭐라고 하냐면 야 옥스윙은 진짜 간결해. 왜?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다 날아가니까. 존남 선수에 대해서 제가 우리 멤버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지만 존남 선수는 백스윙이 여기서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손 모양도 이렇게 나와.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보잉 된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는 어디에 힘이 다 걸려있냐면 여기에 다 걸려있어요. 이 저처에 완전히 여기에 저처가 걸려있고 몸도 빨리 회전하니까 이걸로 이런 식으로 쳐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치는 거예요. 이 힘이 정말 극도로 강력한 거죠. 그런데 왼쪽까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지금 저 백스윙이 이만큼 좀 더 올라가긴 했겠지만 이래도 180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백스윙을 크게 들고 적게 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손목을 완전히 젖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목을 완전히 젖혀서 이렇게 해서 칠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의 노력을 많이 하시게 되면 골프는 진짜 쉬워져요. 오른손목 젖혀만 잘 쓰면 그냥 골프는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에서 뭐 옆으로 들건 위로 탁 들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힘이 빡빡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저만 믿고 가시면 돼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 옥스윙 영상들을 멤버십으로 돌렸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약간 채널을 배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쇼츠 같은 내용을 쇼츠 일본 남짓 되는 걸 자작해서 그건 오픈으로 올리겠지만 이런 긴 영상 설명하는 영상들은 이제는 멤버 분들하고만 공유를 할 겁니다. 앞으로 제 채널이 가야 할 방향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하고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멤버 분들하고 함께 할 테니까 항상 질문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우리 멤버 분들을 위해서 저의 열정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